하아! 오 어떡해! 저는 수민이랑 소나무의 하이리입니다. 예! 하아! 오 어떡해! 이렇게 짜진 나가지들도 있고 큰 나가지들도 있어요. 너무 예뻐요. 수민 언니 어때요? 너무 귀여워요. 애들이 엄청 과격해. 너무 귀여워. 야 너 되게 무겁다. 아이고! 왜 자꾸 그렇게 비집고 들어와. 아 귀여워.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. 우와! 저기 콧병으로 변이 있어요. 우와! 왕변! 진짜 크다. 이야! 그래서 여기까지 향기가 나타났다는 것 같아. 자! 아시아 물소! 왔는데! 없다. 아무것도 없다. 물소예요? 물소야! 물소야! 나 너 보러 왔는데! 없다! 없다! 우와! 어르신!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나는. 아 근데 저 동물은 되게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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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진짜 동물이 아니야? 아 나 죽었어. 어떡해? 아니요. 아 치는 사람? 치고 좋은데? 고향이랑 걔는 처음부터 갔어요. 어떡해! 야 동물! 아 어떡해 이거. 어머 어떡해. 어머니! 어머니! 나를 살면서 강아지랑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. 친해지겠죠? 아 그럼 진짜. 우리 개 백배 똑똑하게 키우니 내가 안 똑똑한데 개가 똑똑하잖아 야 우와 애견 백과 사전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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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다 이거 키우면 안 돼요? 다리 짱 길어 너무 귀엽다 나연언니야 나연언니 너무 귀여운데? 진짜 귀엽다 끊었네요 수민 언니 찾았습니다 수민 언니 아프간 하운드라는 강아지고요 머리가 매우 기네요 수민 언니 운살 빨자 민지 언니 다 민지 언니 다 차분하지만 고집스럽다 민지 언니입니다 불테리어 몇 건이에요? 이것까지야? 다섯 건 다 필요해 응 맞아